집에 가자 를 불러드리고 여러분 안 갈 거잖아요 어차피 저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저도 다른 분들 거 구경하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집에 가자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대표곡이에요 가장 잘 된 곡이라기보단 저는 집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나는 정말 집에 많이 가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가자 불러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두 번에 살아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날 들고서 집으로 가자 하루랭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쉬러 간다 너 어때니? 당연히 난 할 테니까 너도 쉬러 가자 고생한 날 안아주자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가자 영손의 물건 사가자 매추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늘 원하는 차 열 번은 통역 도도장 울다가 오자 잠이 많이 맞아 흐려다가 쓰레자 흐자 우우우우우우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고생한 널 안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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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우웅 문 집으로 가破 고생한 널 안았다 훈련 우리 우리는 도로보자 널 알아보자 네 맘이 맞아 흘러나갔으니 잠들어 여럿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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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